안녕하세요. 최근에 천릭 원피스 패턴을 주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작한 패턴과 보내드릴 때는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제작한 옷이에요. 사실은 입으려고 제작했던 옷은 아니고 당시에 진행했던 단체수업용 샘플로 제작을 했는데 내가 입어봐야지 패턴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만들어서 입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수정을 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먼저 뒷판부터 시작할게요. 패턴은 양장식으로 떴습니다. 상의장은 38, 가슴 품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5, 진동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에서 2 이렇게 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 저의 신체 가슴 둘레는 88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품은 24.5, 진동 깊이는 23이 됩니다.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옆목은 깃을 달 거라 좀 많이 팠어요. 그런데 좀 이 제작한 옷은 너무 많이 판 것 같아서 보내드리는 패턴은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옆목 2.5, 뒷목 1을 파고 완성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허리는 세로로 다트선이 있으면 날씬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서 옆선에서 1.5, 다트로 1에서 1.2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판. 뒷판과 같은 스펙으로 기본을 그리고요. 나중에 BP를 잡을 거라 상의장만 2에서 3cm 길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겹친 분량은 12cm를 나갔는데요. 12cm가 나가면 24cm가 겹치는 거라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입는 더블 버튼의 자켓에 여민보다도 많이 겹쳐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겹치면 목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좀 덜 겹치게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저고리만 만들면 내가 원하는 겹친 분량으로 잡아도 되지만 원피스로 만들면 걸을 때 벌어져서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만큼 덮어줘야 해서 이렇게 거의 옆선까지 분량을 줬습니다. 가슴둘레가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8분의 바스트 마이너스 1 정도로 맞춰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라인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으려고 목을 좀 많이 파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목이 핸드폰 든 손 때문에 보이질 않는데요. 이 옷은 여름옷으로 제작한 옷이고 또 너무 많이 판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패턴은 여기서 5cm 진동에서 5cm 내려온 곳에서 곡자를 대고 이렇게 네크라인을 그립니다. 이것도 많이 판 것 같아도 여기에서 3.5cm 폭에 깃이 붙을 거라 나중에는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허리라인은 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뒷판과 동일하게 다트를 넣을 건데요. BP를 잡고 뒷판이랑 똑같이 허리 다트를 잡아주세요. 이 BP를 접으면 여기 다트가 벌어지겠죠. 이 벌어진 만큼을 그대로 박음질로 해서 허리 다트를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깃의 선을 연장해 주시고요. 뒷판 목둘레를 재고 뒷목둘레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 라인과 평행으로 깃을 만들어주세요. 연결되는 곳이라 이 부분은 직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목이 위로 갈수록 조금 더 가늘기 때문에 조금 뜰 수도 있어서 저는 여기서도 MP를 줬어요. 이곳은 몸판 옷과 같이 박음되어야 하는 곳이라 줄이면 안 되고요. 이곳을 줄여서 접어주면 이렇게 패턴이 뾰족해지겠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둥글려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단, 이 길이의 사이즈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 처진 분량을 1.5cm를 내려서 둥글려 주시면 조금 앞선이 이렇게 둥근 라인이 나와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좀 뜨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대신 가끔 치마를 겹쳤을 때 안쪽 치마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겉쪽 저고리는 이 라인을 쓰시고요. 안쪽 저고리는 이 일자 라인을 쓰시면 치마가 빠져서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 보내드리는 소매는 사실 이 패턴보다는 조금 길게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2호 소매장을 33cm로 하고 5cm 커프스를 달았는데요. 보통 엘보우 라인이 어깨점에서 33cm예요. 그러니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 딱 그 자리, 팔꿈치 자리가 걸려서 뭔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5cm를 내려서 38cm에 커프스 5cm를 달아서 소매통장 42cm로 해드립니다. 이것도 긴 소매를 원하시면 긴 소매로 제작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소매통은 이 옷은 37cm가 나오도록 제작을 했고요. 보내드릴 때는 66 사이즈가 37, 나머지 사이즈는 이 사이즈에서 조정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소매사는 한 14cm 정도로 하면 이런 소매통이 나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